인천 컨설턴 인천 컨설턴 아이엠 히어로의 마지막 공연인 서울의 세 번째 공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생중계를 한다는 거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조회수가 900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조회수는요. 5천만 뷰를 넘긴 영상도 있는데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안에는요. 이렇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3개의 버전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미스터트롯 이명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경연 때에 있었던 이 영상은요. 이미 5,144만 뷰를 찍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건 10분짜리인데요. 관객의 모습, 방송에 됐던 내용이 그대로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5,144만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올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5분짜리 영상은요. 이미 천만 뷰를 넘겨서 1,025만 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은 미스터트롯의 대국민 감사 콘서트에서 무대 영상이에요. 이게 900만 뷰를 돌파해서 조만간 천만 뷰를 앞두고 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9밀리언 유튜브 뷰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천만 뷰를 예약했다. 900만 뷰를 돌파했는데 감성 장인임을 입증하는 무대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가운 소셜 차트에서 주간 랭킹 남자 솔로에서 탑1 1위를 차지했다는 여전히 영웅 시대라고 하는 텐 아시아 보도도 있습니다. 전체에서는 5위입니다. 남자 솔로 가수 주간 랭킹에서는 탑1이고요. 그리고 전체 가수 중에서는 5위를 소셜 차트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이명웅의 부캐가 있지 않습니까? 부캐릭터. 이명웅의 이 영상이요. 이렇게 500만 뷰를 넘겼다는 겁니다. 스윗 테네시 위스키라고 하는 이 영상이에요. 유튜브 영상이 500만 뷰를 이렇게 넘겼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캐릭터입니다. 이명광은. 이 콘서트에서 이명웅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의 영상이 나오면서 이명웅과 대화하는 모습도 재미있게 콘서트 안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고요. 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보면요. 역시 이명웅과 영웅시대는 선한 영향력에 앞장서는 팬덤이자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부산 팬클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시락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부산 팬클럽이 어디냐면요. 영웅시대 스터디 하우스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원증이 나와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영웅시대 부산의 모습이고요. 스터디 하우스라고 하는 영웅시대가 이렇게 봉사활동에 앞장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고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여러분 이 가수 기억하십니까? 추대엽입니다. 추대엽의 부캐릭터가 카피추인데요. 카피추가 컴백 공연에서요. 오늘입니다. 14일 서울 서교동의 윤형빈 소극장에서 새로운 신곡이 있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 라고 하는 발매 기념 공연에서요. 이명웅을 또 언급해서 기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컴백 공연에서 이명웅, 송가인, 김호중을 외친 사연은 화재에 있는 가수를 이야기하면 기사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훈아, 이명웅, 송가인, 김호중을 외쳐서 이렇게 기사가 됐는데 이명웅 얘기를 해서 기사가 된 겁니다. 이명웅은 뉴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웅 자체가 일거수일투적이 뉴스고 이렇게 이명웅을 이야기해도 뉴스가 되는 것이 대세의 이명웅이다. 이명웅의 독보적인 존재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오늘 정리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반가운 것은 내일부터 인천 콘서트가 열리는 겁니다. 인천 콘서트에서 또다시 어떤 무대를 꾸밀지. 이명웅은 각 지역의 콘서트마다 다른 콘셉트와 포맷을 갖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콘하는 팬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렇게 올콘을 하는 이유를 선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천 콘서트는 어떤 내용, 어떤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지, 또 어떤 무대의 변화, 어떤 의상의 변화가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대구 콘서트 그리고 서울 공연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